2개 먹을 거야? 나 2개 해줘 접시를 사야겠어 2개 해줄래요 어? 2개 해주려면 접시를 사야될거야 너 머리 되게 이쁘다 누가 잘라줘 언제쯤 글을 찾는 거면 지금 몇 분째야? 나 중간중간이야 계란하자 약은 조그맨도 좋네 닭새는 싫고 재료는 뭐뭐 들어가? 마보카도, 토마토, 파 이렇게 하고 진짜 어려운 건 이거였어 한 번 더 고수들만 하는 거였어 망했다 비쥬얼력보다 좋지가 않네요 비쥬얼력보다 좋지가 않네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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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가린이나 버터야? 마가린 백주부님도 말씀하셨죠? 마가린이 더 맛있다고 우리 집은 토스터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호라이팬을 합니다 우리 집은 토스터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? 네 토스터기가 있으면 토스터리도 하면 되지 딱! 수란으로 하는 거 좋을 텐데 저는 수란을 못하고요 아 수란이 더 나아? 근데 수란 힘들잖아 저는 해본 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수고하셔야 될 거 같아요 몇 가지 더 나아? 한 번만 더 나아? 한 번만 더 나아? 하나 완성 원래는 노른자만 터뜨리는거죠 안그러면은 백동원한테 혼나 노른자를 터뜨려서 진짜 나는 한식파잖아 맞아 너가 이걸 좋아하는게 정말 특이해 그쪽에도 쌀밥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맛있는게 나도 되게 의외야 근데 이 아보카도의 부드러움과 약간의 느끼함을 파가 잡아주면서 그리고 파랑 아보카도만 있으면 뭔가 음식 같지 않은 느낌이 있을텐데 그거를 계란후라이가 또 잡아주면서 확실히 이 불은 아 잘 먹었다 접시만 사면 좋을 것 같아 접시만 사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든지 이제 접시 사가지고 사고싶어가지고 우리 접시에 먹을때도 없잖아 그정도 살건 있어 응 어 어 어 으흐흐